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어우, 카메라 세례가 상당합니다. 좌측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석 씨가 롤모델이라는 나이관린 씨. 네, 어우,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번 앨범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두 분 한 번 모셔볼까요? 우석 씨 나와주세요. 자리 잘 봐주시고요. 네,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나이관린, 오른쪽이 우석 씨입니다. 먼저 가운데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트까지, 어우, 두 분의 이 사랑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뭔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어우, 사랑이 느껴지는 마치 화보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가운데 어느 쪽이 된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왼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왼쪽이 나이관린, 그리고 오른쪽이 우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같은 포즈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석 관리 멤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고 TiAnda가 나아, 개인 화의 말 encompass acking 욕